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조용히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정권당한 일이니까 풍부하는 자세야죠 갑시다 범인 순서 조용히 하시고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에게 불꽃적인 재산을 지키면서 반사들 부르시면 동갑니다 동갑 부작업 동갑 부작업 동갑 부작업 어디 1동안 가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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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고의 고정 task 이제 이만을 저걸 줘? 이렇게 확인할까요? 어떻게? …" 앞문음 пам는 que 말씀해주세요. 본인이 있는 자리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말끝맞아 사퇴잖아요. 다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겠습니까? 이럴 때까지 못해요.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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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후원님 퇴제를 보세요. 사서서서서요. 사과를 사과를 사과하지마. 사과하지마. 사과실뻔지 아니요. 사과 왜하십니까? 나가면 나가면 주소고 뒷속목을 보면 내가 할 겁니다 내가 할 겁니다 누구한테 연락받고 지금 반짝이 오는 거니까 진해하면 되잖아요 진해하면 되잖아요 진해하면 되잖아요 진해하면 되잖아요 계속 일어나서 나갈 거고 성공한 거고 말이야 만다에 있는 혼자들만 만들어서 장관에 나아가고 말이야 왜 장관에 나아가고 그럼 걔를 왜 치는 거고 미사님을 부르면 미사님을 부르면 장관은 2명씩 선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성공원이 나아가고 그러냐고 장관을 장관 아니야 후보자야 후보자는 왜 그러냐고 원활한 총군의 진행을 위해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장관은 후보자는 왜 지성공원이 나아가고 그러냐고 무슨 권하고 무슨 권하고 무슨 권하고 무슨 권하고 무슨 권하고 무슨 권하고 권하고 무슨 권하고 권하고 무슨 권하고 질의